안녕하세요 숙성꿀지기 안승재입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양봉농협에서 선물이 하나가 왔네요 과연 어떤게 왔는지 한번 살펴볼께요 조합원 양봉 기자재 지원품 뜯어보겠습니다 노즐이 있네요 달력도 하나 있고요 받침대인가? 이렇게 생긴건데요 무엇에 쓰는 용도일까요? 왓츠픽스 댐프 댐프메시스터 영어로 되어있고 하네요 이왕이면 국산을 보내주시지 아무튼 여기다가 물이나 약재를 꽂아서 펌핑을 해서 해주는 것 같은데 전기 콘센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무엇에 쓰는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것을 조립을 해서 사용하는 영상 또 같이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풍민하세요 설명서를 보니 밀납 용해를 위한 증기발생기군요 밀납 용해기군요 밀납 용해기 이거 굉장히 좋은건데요 나중에 정확하게 사용방법 알려드리고 시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